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야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우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처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처죽인 후라. 4.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5.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5.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6.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겹과 해병과 가나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6.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7.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8. 그때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9.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0.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10.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11.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2.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13.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4.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하기에, 15.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15. 내가 그때의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15.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6.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16.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17.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7.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의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사랑하고 함께 성경 묵상으로 성령의 교통함을 누리는 모든 묵상의 가족들에게 문한드립니다. 2024년 매일 성경의 주제는 말씀으로 깨어나다입니다. 오늘 한 해 매일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깨어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월요일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할 말씀은 모세호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맞은 편, 모하평지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설교 형식의 글입니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은 언약을 광야를 지나온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키고 때로는 갱신하며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까지 이어지는 역사회고라 불리는 신명기 서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은 서론 중에 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천명하고, 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5절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말씀의 권위와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또한 1절에서 5절은 특정 역사와 지리적 공간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바람가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가 디사합 사이라는 상세한 지명의 소개나, 5절에 요단 저쪽 모합당이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지리적 위치 모두를 소개합니다. 장소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의미와 흐름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4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신명기 저자가 주목하는 과거 사건은 신해산을 떠나서 열 하루 뒤에 도착한 가데스바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모세가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 갑자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도 환기시킵니다. 추레굽 후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는 연대적 좌표를 소개하고 그 의미까지 들려줍니다. 그 의미는 최근 사건인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환 옥을 쳐 죽인 후라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소론에 소론이 날 수 있는 1절에서 5절은 지금부터 소개되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지리적 역사적 공간에 대한 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지리적 위치를 오늘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40년 전 가데스바네 앞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자신들의 선조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 하루 길에 당도할 수 있었던 가난한 땅을 40년을 돌아왔습니다. 실패와 방황의 역사를 환기하면서 재도전 앞에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실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성취의 역사도 함께 일러주며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역사적 시공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 하루 길에 40년 된 선조들의 역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경고의 울림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방황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묘단동 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시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우리 교회, 가정, 내가 속한 조직이 마주하고 있는 특정한 시공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특정한 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정한 상황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민감해지기 위함입니다. 작년 한 해가 광야와 같은 40년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선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깨어나는 그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단순히 숫자의 변화일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무감각하고 흐트러져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되길 소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깨우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회고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로 진행되는 모세의 역사회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사회고의 처음 시점은 신명기에서 호랩산으로 명시되는 신해산 출발입니다. 모세의 역사회고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은 호랩산에 거주한 지 오랜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지리적 특징들은 그들이 행진할 땅으로 가난한 땅의 모든 지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호랩산은 목적이 아니다. 끝은 더더욱 아니다. 시작이다. 내가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절 이하는 이 명령 뒤에 느닷없이 조직을 정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추리국기 18장, 민수기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많은 백성을 모세홀로 책임질 수 없으니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홀로 담당할 수 없기에 각 지파의 수령들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고 모세가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이라는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송사를 재판하는 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재판을 공정히 판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간의 송사는 물론이고 타공인과의 재판에서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외모와 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은 그들의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책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직의 정비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호랩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협력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피로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 조직과 공동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헌신의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다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좋은 적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다면 그곳에서의 우선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대해서 모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별 없이 재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백성에게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고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그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우기와 그들의 책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분에 따라 세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함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가장 큰 성교적 삶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의 정도입니다. 이 지도자 세우기는 문맥과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번성,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천배나 많게 하시며라는 모세의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일을 해오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후문맥에 백성들의 불순종과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백성은 그러한 축복 속에서도 현실은 그로 인해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에 끊임없이 일이 발생하고 바람잘날 없다고 푸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아평지와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묵상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